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분노조절이 안되던 신랑이 창인과 단둘이 대화 후에 갑자기 부드러워졌다는 사연인데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 돌잔치 때 신랑과 심하게 싸우고 정말 이젠 안되겠다 싶어서 친정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랑과 둘이 얘기 좀 하겠다고 하셔서 저와 엄마는 밖에 나와 있었는데 그 뒤로 다혈질이었던 신랑이 저에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있어요. 엄마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신랑에게 우리 딸에게 한 번만 더 소리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대요. 항상 딸들에게 자상한 아버지였는데 그런 거친 면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좋기만 한 분이라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생각해보니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185가 넘는 키에 몸무게가 100kg가 넘게 나가는 분이니 신랑이 겁을 많이 먹은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가 170 조금 안되고 신랑은 저와 키가 비슷해요. 신랑은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때 보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하는데 그 모습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다혈질에 욕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쌍욕을 들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말다툼을 할 때 신랑이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축되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슬퍼지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친정엄마에게 하면 친정엄마는 신혼 때 남자들 많이 그런다고 하면서 저보고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술 먹고 들어온 남자에게 논리적인 말을 기대하는 너도 문제라고 하시는데 제 편을 안 들어주는 엄마가 너무 야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는 말해봤댔자 뻔히 아들 편이나 들어줄 분들이라 말할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친정아버지에게도 말해봤는데 자세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저 네가 남편에게 잘하면 다 편안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와 싸워도 내 편을 들어주던 분이 아니었으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돌잔치는 가족들만 저희 집에 와서 간단히 하기로 했었어요. 아무리 간단히 한다 해도 그 전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기를 재우다가 저는 씻지도 못하고 잠깐 잠이 들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준비하다 보니 아직 준비할 것이 남아있는데 잠이 들었던 거예요. 신랑은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먹고 밤 열두시가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자다 깨서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이럴 때 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냐고 말했는데 남편은 또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혼 얘기를 꺼내길래 제가 이 얘기 녹음하겠다고 했더니 하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싸울 때 신랑이 이혼 얘기를 꺼낸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나길래 무슨 냄새냐고 했더니 친구가 방향제를 줘서 그 냄새라고 하더군요. 옷에 이렇게 진하게 베일 정도로 강한 방향제가 어디 있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의심한다고 흥분을 해서 말하는데 지갑의 영수증 봐라, 핸드폰 검사해라, 차에 가서 확인해봐라 하더라고요. 나중에 차에 방향제가 있어서 사실 확인은 되었어요. 신랑의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그 소리에 깨서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말다툼은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신랑은 분이 안 풀리는지 저에게 또 고함을 치는데 그 소리에 아기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었어요. 아기가 우는 와중인데도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더라고요. 경찰서에 전화를 하려고 했다가 돌잔치를 앞두고 경찰까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내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신랑은 그러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 약속을 어기고는 자기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받겠다고 자기가 먼저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암튼 아기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을 받아 두었죠.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아기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기까지 하는 난폭한 행동을 저와 아기가 앞으로도 평생 겪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아기가 계속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차마 경찰에 신고는 못하고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랑이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을 엄마도 들었어요. 엄마가 아버지를 바꿔주는데 아버지가 신랑을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전화를 끊고 신랑은 들어가서 잤습니다. 다음날 돌이라고 시부모님과 친정부모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점심에 식사하고 가셨어요. 시부모님은 먼저 가셨고 친정엄마가 남아서 뒷정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 나니 아버지가 엄마와 저에게 신랑과 단둘이 얘기를 좀 하게 나갔다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엄마 있는 데서 얘기하라고 하시고 아빠는 아무 일 없을 테니 나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랑 저는 나가서 공원에서 아기 꽃바람 좀 쐬주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까 신랑 표정이 의외로 밝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죠. 저희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자고 하시면서 신랑에게 우리 딸 잘해줘. 그럴 수 있지. 하시면서 손바닥으로 등을 두드려주는데 꼭 주먹으로 등을 내리치는 것처럼 퍽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신랑은 아아 예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 돌잔치 이후로 신랑은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요. 엄마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신랑에게 위협하듯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랬었나 봐요. 엄마가 신혼 때 아버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학창 시절에 엄청 무서운 사람이었다고 했대요. 엄마에게 한없이 잘해주기만 해서 엄마는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았대요. 살다 보니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랑에게 그날 우리 딸 나도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키웠는데 니가 뭔데 소리를 지르냐며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하셨대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우리 딸에게 소리 지르는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가만 안 두겠다고 하셨다네요. 엄마 말로는 신랑이 벌벌 떨면서 아버지한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는데 저는 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자상하기만 한 우리 아버지가 성질을 주체 못하는 신랑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이 말이에요. 암튼 지금까지는 제가 신랑에게 뭐라 해도 티격태격 말다툼은 했지만 그 전처럼 신랑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한 적은 없어요. 평소 말투도 신랑이 더 부드러워졌고 아기를 돌보는 일도 예전보다 많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빠가 신랑에게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한데 어쨌든 신랑의 과격한 행동이 고쳐져서 잘 살아볼까 해요. 아버님이 정말 남자다운 분이시네요. 성질을 드러내야 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드러내는 찐 남자 멋지십니다. 잘 해결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